여러분의 계좌를 쑥쑥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오늘도 힘차게 출발합니다. 24년 1월 3일 장이고요. 오늘 시작은 금리 인하 기대감이 그동안 너무 과도하게 반영됐다는 분위기로 나스닥 하락과 함께 국내 증시도 빠지고 있습니다. 장중 2% 넘는 낙폭을 시현했던 코스피가 현재 구간에서는 1.7%대까지 하락폭을 조금 회복하는 모습이고요. 2,623선 움직임 나타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낙폭이 조금 덜합니다. 1%가량 빠지면서 870선은 유지하는 흐름 나타내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올해도 반도체 주식의 상승 랠리가 이어질 걸로 예상하면서 관련주에 주목할 것을 조언하고 있죠. 특히 CXL이나 온디바이스 AI 같은 새로운 반도체 트렌드를 품은 종목들에 재료를 품은 종목들에 주목해보시면 어떨까 싶은데요. 이번 달에 또 갤럭시의 첫 AI 스마트폰인 S24, 삼성전자의 갤럭시 S24도 발표가 됩니다. 오늘 핫이슈 시간에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조금 더 심층적으로 살펴볼게요. 오늘도 도움 말씀 주실 전문가 소개합니다.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다 포기하지마 또 다른 모습에 나 살기 위해 몸부림치는 걸 안녕하십니까? 세력의 흔적을 찾아서 매매하는 차트 매니저입니다. 오늘 오프닝 노래를 어떤 걸 부르지? 축하합니다를 부를까? 아니면 포기하지마를 부를까? 잠깐 고민을 했어요. 축하합니다는 왜일까요? 맞습니다. 어제 노란톡방에 들어오신 분들도 어제 저녁에 장 끝나고 오늘 오전까지도 많이들 들어오셨는데 우리가 오늘 오전에 공략했던 셀루메드가 상한가 진입을 했습니다. 매수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지금 노란톡방에서 인증 올라오고 난리 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하실 분들은요. 공부하시면서 매매하시면 얼마든지 여러분들도 혼자서 그러한 종목들 뽑아내실 수가 있어요. 오전에 굉장히 수상한 거래량을 발견을 했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과 함께 진입을 했죠. 그리고 나서 저는 방송국으로 막 왔어요. 그랬더니 방송국 와서 딱 보니까 상한가 진입을 해 있네요. 축하드리고요. 그 외에 다른 종목들도 계속적으로 좋은 흐름들 보여주고 있으니까요. 오늘도 공부하시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매매 계속 진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익큐브 같은 경우에도 계속 상승하고 있죠. 보유하고 계신 분들 목표가 따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준비했던 오전 브리프 시황이에요. 해외 증시 어제와 마찬가지로 다리가 조금 불편한 관계로 많은 움직임은 조금 자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스닥 지수가 첫날이었죠. 1.6%대의 급락을 좀 보여주었어요. 그래서 국채금리가 다시 급등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인데 실질적으로 9주 연속 동안 펼쳐졌던 랠리였기 때문에 잠시 좀 쉬어가는 구간이 아니었겠느냐라고 좀 보여지고 있고요. 국채금리는 새해 첫날에 상승을 하였고 10년물 국채금리 3.941, 2년물 국채금리 4.32%로 현재 상승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애플의 투자 의견을 어떻게 했어요? 중립에서 비중 축소로 바뀌어가면서 영향을 주었던 모습이었고요. 그리고 엔비디아 마찬가지죠. 2.73의 하락, 그리고 국제 유가도 계속되면서 하락세를 이어가면서 배럴당 70.38달러를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이번 주 고용지표예요, 여러분. 발표 나오죠? 그리고 FOMC의 의사록 발표를 기다리고 있는데 에너지주라든가 또는 금융 섹터의 상승은 조금 두드러지게 나타났던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국내 증시 상황 한번 살펴볼게요. 제약하고 반도체 섹터가 첫 거래일에 지수를 견인하는 모습을 좀 보여주었죠. 그리고 최근 제약하고 반도체 섹터의 흐름이 좋은 모습으로 금리 인하라고 하는 호재가 작용을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코스피 쪽에 의약품 업종 관심 가져야 할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 제약하고 바이오 관련 섹터가 2년간의 대세 하락 속에 있었어요. 굉장히 오랫동안 하락을 했죠. 그러면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기에는 부담스럽죠. 왜? 이 종목에도 누가 들어가 있어요? 세력이 들어가 있으니까 그러면 당연히 반등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이 잡히게 된다. 그리고 금투세 폐지 추진으로 인해서 유동성의 변화가 생겨나는지 또한 우리가 지켜봐야 할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계속해서 상승세가 길었던 만큼 조정의 구간이 나타나야 돼요. 조정의 구간을 우리가 인지하고 나서 매매를 진행을 하셔야 되는데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우리가 많이 먹으면 소화를 시키는 구간이 필요하다고 항상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소화하는 구간에서 우리가 의미 있는 거래량들과 그리고 뭐예요, 이평선들의 움직임들을 확인을 해가며 종목을 공략을 한다고 하면 분명히 좋은 성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의 체크 포인트예요. 온디바이스 관련주를 좀 가지고 왔는데 오늘 방송 끝나고요. 제가 여러분들과 그 노란톡방으로 가게 되면 거기에서부터는 오늘 제약바이오주들을 한번 싹 훑어볼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오늘 이렇게 관심중목도 한번 살펴보고 또 제약바이오주들, 의약품 쪽 관련주들도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할게요. 자, 소난의 만능 비서래요. 온디바이스, AI폰이 이제 온다. 여러분, 지금 막 반지도 개발되고 있는 거 아시죠? 거기에다가 우리가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최첨단 기술들이 계속적으로 날로날로 발전하고 있어요. 그러면 거기에 관련되어 있는 부품들뿐이 아니라 그 부품들을 검사하는 검사 장비들도 당연히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고요. 관련되어 있는 섹터들은 분명히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오늘 관련 종목 한번 어떠한 종목 가지고 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네페스 아크와 칩스 앤 미디어, 이 두 종목을 가지고 왔는데 중요한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항상 종목이 이렇게 움직이다가 급등이 빵 나왔어요. 이 자리 우리 따라 들어갑니까? 안 따라 들어갑니까? 안 따라 들어가요. 그죠? 어떻게 합니까? 조정이 나왔을 때. 조정이 나왔을 때 조정하는 구간에서 진입을 해서 이 상승폭을 수익을 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조금 한 템포 늦게 여러분 참여하셔도 되는 부분이고 얼마든지 공부하실 수 있는 종목들이니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페스 아크입니다. 자, 보시면요, 여러분. 고점 확인하시고요, 그죠? 저점을 확인해야 돼요. 그리고 뭐 확인해야 돼요? 유통주식소 확인하셔야 되겠죠? 우리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거니까요. 자, 그리고 나서 이 평선들의 움직임 또한 체크를 해놓으세요. 자, 어제. 어제 저녁 몇 시였어요? 11시였습니다. 11시. 23시였죠? 23시. 제가 영상 두 개나 찍어가지고 무려 20분짜리 영상을 두 개를 찍어가지고 올려드렸어요. 그거 보셨던 분들은요, 와, 정말. 이랬구나라고 하면서 무릎을 몇 번을 치셨을 거예요. 잠시 후에 그 영상 올리는 내용들 안내를 다시 한번 해드릴 테니까 분명히 오늘 오전에 그 영상 보신 분들 계실 겁니다. 같이 한번 여기다 한번 대입해보세요. 자, 여러분. 이렇게 저점과 고점, 고점과 저점들이 확인이 되고 있어요. 그럼 현재 주가의 위치 어디예요? 고점 라인이에요? 저점 라인이에요? 이 구간만 본다라고 하면 고점이다라고 판단을 할 수도 있겠으나 전체적인 구간으로 본다라고 하면 고점일까요? 저점일까요? 제가 볼 때는 저점 라인이라고 보여요. 그리고 나서 지금 현재 계속적으로 우하향을 했었죠? 변곡점이 발생을 하면서 우상향으로 틀어놓은 모습이에요. 자, 초심자분들은 추세가 하락하고 있을 때에는 매매에 참여하시라 그랬어요? 하지 마시라 그랬어요? 하지 마시라 그랬죠. 그렇죠? 추세가 하락하고 있을 때에는 매매에 참여하지 마세요. 여기는 고수질의 영역이에요. 추세가 살아있는 종목들만 들어가셔도 얼마든지 매매하실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이 구간을 한번 이렇게 확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확대를 해봤더니요. 어때요? 단기 추세가 우상향으로 갔다가 다시금 우하향으로 바뀌었었는데 변곡점이 발생을 하면서 우상향으로 다시금 틀어놓은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죠. 자, 우상향으로 틀어놓았는데 거래량 체크를 해보니까 아니, 야, 니네들 말이야.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는데 이렇게 윗고리들을 달아주는 캔들들이 발생을 하죠. 지금 저쪽 고점에서도 윗고리가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윗고리에 대해서 계속 공부하고 있죠. 그죠? 윗고리, 그리고 갭, 상단의 갭. 이 두 가지는요. 여러분 꼭 체크해 놓으셔야 돼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나서 다시금 고점에서 꼬리가 또 달리고 있어요. 아, 너희들. 무언가 해먹고 나갔다라고 하기에는 다소 조금 뭐예요? 개미들이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여러분 쉽게 생각하세요. 세력들이, 자, 보세요 여러분. 세력들이 물량을 모아서 고점에서 빵하니 터뜨리죠. 빵하니 터뜨려요. 그러면 누구한테 그 물량을 넘겨야 돼요? 우리 개인 투자자들한테 넘기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개인 투자자들이 딱 봤을 때에도 더 갈 것 같아야지 개인들이 들어올 거 아니에요. 맞죠? 기본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개인들이 딱 봤을 때, 우와 저거 더 가겠다, 더 가겠다 라고 해야지 들어올 거 아니에요. 어머, 그냥 끝났네 라고 하면 안 들어올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캔들 만들어가지고서는 개인들이 들어오겠냐고요. 안 들어온단 말이죠. 자, 그리고 나서 오늘 오전에 제가 차트를 딱 봤어요. 얘네들 어떤 흐름을 이어갈까? 왜? 5일선의 움직임을 저는 유심히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보시면요. 마찬가지예요. 오늘 오전에 차트인데 세 번째. 3거래일제 어떻게 하고 있어요? 지금 저점을 관리하고 있고 이 밑에 라인까지 본다라고 하면 5거래일제. 그렇죠? 저점을 관리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자,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상승이 나온 이후에 눌림이 발생을 하게 되는데 3거래일 정도 위에다가 매달아 놓게 되면 이거는 개인이 할 수가 없는 것이다. 맞죠? 자, 지금 이렇게 3거래일제 오늘 이러한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충분히 공략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5일선 그리고 이 구간 내에서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 바로 네페스 아크가 되겠다. 굉장히 수상한 흐름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우리가 장기적으로 볼 수도 있는 종목이고 단기적으로도 볼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려요.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던 가온칩스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지금 굉장히 멋있는 흐름들 보여주고 있고 어제는요. 어떤 분이 저한테 노란톡방에서 사랑한다라고 사랑 고백까지 받았어요. 여러분, 이러한 종목들 우리가 관심을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월봉을 한번 체크를 해보니까요. 어머나, 월봉상에서도 저점 관리를 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위아래로 흔든 모양이 보이죠? 위아래로 계속적으로 흔들어준 모양들이 보여요. 그러면 어디에서 모아가지고 어디에서 해먹었냐고요? 여기서 이렇게 가 있으면 모를까. 그렇죠? 해먹고 나간 흔적이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는 첫 번째 종목, 네페스 아크였습니다. 아시겠죠? 두 번째 종목이에요. 칩샘 미디어. 이름이 굉장히 맛있는 종목이죠. 칩샘 미디어인데 이번에는 조금 올라가고 있는 종목이에요. 어머나, 차트 매이저. 아니, 어지간하면 고점에서 잘 매수 안 하잖아. 그런데 이번에는 좀 고점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왔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고점에서 이 친구들이 해먹고 나갔다. 그러면 저는 안 들어가겠죠. 패스, 패스. 종목 많은데 안 사면 그만이지. 저는 넘겨버려요. 그런데 수상하다고 생각이 드는 점이 무엇이냐 그러면 계속적인 우상향을 보여주었다가 조종하는 구간이 분명히 이 조종 구간에서 굉장히 많이 흔들었어요. 흔들었죠. 그리고 나서 급격하게 이렇게 상승을 했는데 위에다가 현재 보시면 매달아 놓는 건데 우리 어제 공부했던 거 기억나시나요? 어제 공부했던 종목 태양금속이 있었어요. 태양금속 우리가 공부하면서 뭘 어떤 거를 공부를 했냐면 상방에서 이렇게 매달아 놓는데 제가 어제 영상에서 언급드렸던 거예요. 이 신뢰도가 있는 지지 라인도 중요하지만 이 구간에서 어떻게 해요? 그래서 바다권을 우상향으로 돌려놓는 추세를 확인을 하셔야 된다. 마찬가지의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 겁니다. 보시면 어때요? 이 의미 있는 라인들을 지켜가는 모습만 보여주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저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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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점을 계속적으로 올려주고 있는 듯한 모습이에요. 이거는 여러분 만약에 엑싯을 했다. 누군가가 큰손들이 해먹고 나갔다 그러면 이렇게 저점관리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차트를 딱 봤어요. 어머나, 뭡니까? 예전에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장대 양봉이 되었던 장대 은봉이 되었던 중간에다가 이렇게 묶어놓는 캔들 나온다 그랬죠? 이게 뭐 인태형이니 뭔지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이렇게 캔들 매매는 안 하기 때문에 그건 모르겠지만 이렇게 묶어놓는다라고 하면요. 위에 들어가신 분들 지금 손모 쓰고 계세요. 던지기도 뭐하고 안 던지기도 뭐하고 물타기도 뭐하고 굉장히 애매한 거거든요. 맞죠? 그렇기 때문에 어때요? 적은 물량으로도 이 주가를 관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이 구간이죠, 이 구간. 여기, 여기, 여기. 그렇죠? 마찬가지예요. 자, 오일선 잘 보세요, 오일선. 오일선을 잘 보시고 우리가 이평선 공부할 때 외쳤죠? 뭐라고요? 네, 이놈. 고개를 들거라. 이거 공부했어요. 그렇죠? 오일선에다 대김해서. 맞죠? 우리가 얼마든지 대응을 해볼 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이 구간 내에서 우리가 한번, 이 점선 구간이요. 이 구간에서 우리가 대응을 해볼 수 있는 종목이고. 자, 이 종목도 마찬가지로요. 월봉을 한번 봤어요. 월봉상에서도 계속적으로 거래량을 보시면서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저점 관리도 들어가고는 있지만, 이 고점 라인에서 지금 형성되어 있는 문제들이 굉장히 어때요? 좋은 흐름을 가져가고 있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이거는요, 실질적으로 어떤 무상증자나 유상증자나 거래량이 증가가 되면서 시장에서 주목을 더욱더 받을 수 있는 이슈까지도 있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관심 가져야 되는 거예요. 관심 가지셔야 돼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노란톡방에서 이 두 종목, 그리고 어제 관심 종목으로 가지고 왔던 거 있죠? 그 두 종목까지 해가지고 어제도 영상 많이 올려드렸단 말이에요. 이거 확인하시고 대응하시잖아요. 여러분 좋은 성과 얻어 가실 수 있으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오늘 오전에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상한가 바로 먹고 나왔습니다. 지금 수익 중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빠르게 입장하셔가지고 같이 공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해서 24년이요. 이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오셔서 공부하시고 함께 매매하면서 수익 챙겨가시겠다라고 하시는 분들 빠르게 입장하시고요. 1월서부터 오프라인 스터디, 오프라인 강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빠른 빠른 입장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지금서부터 함께 공부하실 수 있는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의 핫해만은 온디바이스 AI 관련 주 살펴봤습니다. 네트워크 연결 없이도 기기 자체에서 AI를 쓸 수 있는 연산을 기기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러한 기술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처리 속도가 좀 빠르다 삼성전자의 새로운 AI 폰 공개 이슈도 품고 있다는 말씀이었고요. 두 종목 살펴봤죠. 바닥에서 올라오는 종목 그리고 고점에 있지만 한 번 더 대응할 수 있는 종목 네페스 아크와 칩스 앤 미디어 살펴봤습니다. 자, 이장혁 차트 매니저의 네올 매매 기법이 궁금하시다면 또 공부해야겠다 하는 마음 다잡으셨다면 노란톡방 들어오시고요. 오프라인 스터디 관련한 정보도 여기에서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일단 QR코드 잘 이용할 줄 아는 분들은요. 스마트폰 지금 찾으셔서 TV 앞으로 가까이 오시기 바랍니다.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앱 실행하셔서요. 여기 나가고 있는 네모난 QR코드 사진 촬영하듯이 찍어서 스캔해서 입장하시면 되고요. 저희 방송 시간 중에만 열어드리는 방인데요. 참여 코드가 걸려 있습니다. 7, 7, 8, 8 숫자 네 자리로 알고 계신 분들만 들어올 수 있도록 차단을 해놨기 때문에 7, 7, 8, 8 잘 기억하셔서 입력하고 입장하시면 되겠고요. 저희 방송 1시간 동안만 알려드리니까 얼른 필요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입장하시면 좋겠습니다. QR코드를 잘 다루지 못하는 분들도 괜찮습니다. 문자 메시지도 있거든요. 샵 3772번으로 문자 한 통만 보내주세요. 먼저 이정혁이라고 세 글자 적어서 저희 쪽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답장으로 이 링크 전송해드리고요. 참여 코드도 다시 한번 적어서 보내드립니다. 들어오실 때 7, 7, 8, 8 적구서 입장해 주시고요. 인사 남겨주시고 방송 보고 들어오셨다면 인증샷도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의 투자자가 계시니까 함께 소통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도 얻어갈 수 있는 방이 되기를 바랄게요. 문자는 다시 한번 샵 3772번, 내용은 이정혁 세 글자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이정혁 전문가는 다시 한번 불러서 네올매매 기법 그리고 관련한 종목들 설명까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매니저님 다시 한번 나와주시죠. 어제도 여러분들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었는데 11시경으로 제가 기억을 해요. 제가 11시경 정도의 녹화를 해서 또 간단하게 편집을 해서 여러분들께 오늘 오전에 보실 수 있게끔 영상을 이렇게 업로드를 좀 해드렸는데 우리가 지금 방송 시간이 굉장히 짧아요. 여러분. 50분이요? 금방 후딱 지나가죠. 그러다 보니까 디테일하게 말씀을 못 드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관심 종목이 되었던, 히든 종목이 되었던 그 종목들을 어떻게 운영을 해나갈지에 대한 대응 전략을 이렇게 영상들로 찍어서 여러분들께 제공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퇴근하시고 나서 집에 가셔서 편안하게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다음 날 매매에 참여하셔도 되는 거고 공부용으로 그 종목을 바라보셔도 되는 거고 그 외에도 굉장히 우리가 수익을 냈던 종목들 어떻게 해서 수익을 냈는지에 대한 복귀 영상들까지도 함께 올려드리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오셔서 공부 꼭 하시기 바라고요. 밥 숟가락 떠서 이렇게 막 먹여드리지 않아요. 찾아오시는 건 여러분들이 알아서 찾아오셔야 돼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죠. 어제도 여러분들께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좀 올려드렸어요. 보시면 어제 우리가 관심 종목, 히든 종목으로 공부했던 두 종목이 있어요. 그죠? 그 종목 제가 방송에서는 막 시간에 쫓기다 보니까 빠르게 빠르게 설명을 드렸는데 이러한 영상들에서 다 올려드린다. 20분에서 30분 정도, 종목당 한 20분에서 30분 정도 설명을 해드리기 때문에 매매 안 하시더라도요. 보고 공부하시는 거예요. 아, 그래서 여기를 조금 관심 있게 보라고 했구나. 앞으로 이 업계의 어떤 업황은 어떻게 될 것이구나. 아, 기업의 실적은 어떻게 되고 컨셉은 어떻게 발표가 됐구나. 이러한 것들을 여러분들 체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다 본업이 있으시잖아요. 본업에 충실하세요. 모니터링은 제가 하겠습니다. 하다가 괜찮으면 알림 드리고 하니까 여러분들은 본업에 충실하시고 퇴근해서 주무시기 전에 한 번씩 편안하게 시청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아시겠죠? 꼭 그렇게 공부하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3개월만 공부하시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려요. 3개월을 공부한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정말 고수가 되느냐? 그거는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보다는 나아지실 거예요. 그리고 지금보다는 분명하게 종목을 선정하는 시야가 넓어지실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손실이 줄어들 겁니다. 여러분, 공부 안 하시면 이 험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으실 수 없어요. 언제까지 누군가가 주는 종목들만 가지고 매매하실 거예요? 차트 매니저가 아침에 주는 종목들 다 좋더라? 그동안에 내가 노란톡방에 들어가 봐 있으니까 차트 매니저가 주는 종목만 매수해놓으면 가긴 가더라? 여러분, 그 방이 언제까지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부하셔야 된다니까요. 공부하세요. 셀룸에도 왜 들어갔는지에 대한 정확한 포인트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도 그러한 종목을 찾으시면 얼마든지 들어가셔서 수익 내실 수 있어요. 3개월만 큰 맘 먹고 공부하신다고 생각을 하세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자산을 지켜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이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층에 주의하시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릴게요. 저를 흉내 내기가 쉽지가 않을 텐데. 이렇게 민머리에, 그렇죠? 이렇게 매력적인, 거부할 수 없는 편안함의 소유자인데. 그렇죠? 그런데 저를 이렇게 사칭을 하면서 자꾸 여러분들한테 톡방을 이렇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저인 것 마냥 그래놓고 여러분들한테 여러분 차트 매니저입니다. 종목 상담하세요. 종목 상담해주고 있더라고요. 절대 들어가시면 안 돼요, 여러분. 큰일 납니다. 피해를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2대1, 2방송에서 여러분들께 공개하고 있는 그 노란톡방 외에는 그 어떤 곳에서도 여러분들과 소통하고 있지 않다라는 점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의미 있는 거래량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할게요. 원익큐브 마찬가지였고요. 오키인스전자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태양금속우라던가 덕성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의미 있는 거래량을 찾으라. 항상 말씀을 드리죠. 뭐예요? 그 종목에 상장되어 있는 주식수 가운데 유통이 되고 있는 주식수를 체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키움증권 영화나 영화나 창을 여시면 총주식수만 나와요. 이 총주식수만 보고서 대응하기에는 다소 좀 어려운 부분이 있다 보니 어떻게 하셔야 된다고요? 총주식수를 마우스로 한번 닦아 클릭을 하시면 유통주식수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유통주식수를 기준으로 잡고 보시는 거예요. 분봉을 보실 때에도 마찬가지예요. 얘네들이 전에, 이 전에 터졌던 거래량이 얼마만큼이었는데 오늘 이만큼이 터져? 이거 수상한데? 여러분들 이 유통주식수를 체크를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유통주식수를 체크를 해서 우리가 종목을 골라냈어요. 오늘 셀룸에도 어떻게 들어갔습니까? 제가 여러분, 지금 현재까지 굉장히 수상하니까 지뢰 설치하시죠. 제가 분명히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지뢰 설치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5,300원에 다 몰빵 들어가세요. 이렇게 말씀 안 드리죠. 어떻게 합니까? 밑으로, 지금 현재까지 굉장히 수상하니까요. 지뢰 설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제 공부하셨으니까 여기다가 다 체결되셨을 거예요. 그 금액대에 걸어놓으신 분들은요.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설정을 딱 해놓고 있으니까 어때요? 올라갈랑 말랑 올라갈랑 말랑 하다가 체결이 다 되고 나서 뽕 올라가면 자동으로 매도 설정해놓았던 부분들 매도 되었을 것이고 남은 물량 가지고 지금 현재 홀딩하고 계실 겁니다. 맞죠? 그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지뢰 설치를 하는 방법들을 자꾸 습관을 들이셔야 돼요. 그런데 매니저님, 제가 위에다가 10개 걸어놓고 10개, 10개, 10개 걸어놨는데 위에 것만 체결돼서 날아가면 아깝잖아요. 위에 거라도 체결돼서 날아가는 게 어디예요? 안 날아가는 경우가 더 많지 않으셨어요? 위에 것만이라도 체결돼서 날아가면 그만큼만 가지고서 매매 대응하시면 되시는 거예요. 욕심내지 마세요. 일확천금이 없습니다, 여러분. 한 방에 막 한 부자 된다고요? 없어요. 그렇죠?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그래서 매수를 내가 해놨어요. 오케이. 매수를 딱 해놨어요. 그러면 자동 매도를 항상 해놓으시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몇 프로? 5 프로, 7 프로, 10 프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이 잔고들이 나와요, 이렇게. 그러면 키움증권 기준으로 공유기사창에서 잔고에서 내가 설정을 할 수 있는 종목을 클릭을 하시고 일반 설정에 들어가셔서 스탄러스에서 이익실현에 체크하고 여기에다가 5 프로, 7 프로, 10 프로 매도 설정을 해놓으신 다음에 내가 보유하고 있는 물량 100%에서 절반만, 50%만 분할로 매도 설정을 해놓으셔라. 그러면 여러분, 여러분들이 화장실을 가시던 아니면 갑자기 호출을 불러서 위에 분 보고를 하러 가시던 아니면 몸이 좀 안 좋아서 이렇게 낮잠을 주무시던 알아서 주가가 거기에 도달을 하면요. 매도가 들어가요. 매도 주문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꼭 하세요. 왜 안 하세요? 그렇게 뒤에 뭐 시박혀나 말씀을 드리는데 안 하시더라고. 꼭 하세요, 여러분. 휴대폰 상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문 탭이 있고요. 자동 감시 주문을, 주문 탭을 누르시면 자동 감시 주문이 나와요. 그러면 매도 조건 추가를 누르고요. 여기에서 내가 보유하고 있는 종목들을 클릭을 하고 나서 5 프로, 7 프로, 10 프로에다가 자동으로 매도 설정 해놓으시면 돼요. 저도 오늘 오전에 셀룸에도 여러분들과 함께 했거든요. 저도 매도 설정 해놨었어요. 팔렸겠죠? 남은 물량만 남았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해놓으시란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 편해요. 그렇죠? 운전하시면서 이거 보지 마시고요. 정말 위험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자동 매도 반드시 설정 해놓으시고 여러분들 대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매주 수요일이죠. 여러분들께 원포인트 강의 시간을 항상 말씀을 드리는 시간이 돌아왔어요. 어제 잠시 제가 한번 예고는 좀 해드렸었는데 원하는 것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뭘 원하시나요? 내가 주식을 통해서 이루고 싶은 것이 정확하게 있으세요? 저는 명확하게 있어요. 그래서 올해에는 소액자 프로젝트도 한번 진행을 해볼 거고요. 얼마? 100만 원, 300만 원 가지고서도 얼마든지 목돈 만들 수 있다고 하는 거를 올해 한번 프로젝트를 진행을 할 거예요. 그런데 보세요, 여러분. 건물주 되고 싶으세요? 월세 받으면서 살고 싶으신 분들 손 들어보세요. 요즘에 어린아이들의 꿈이 뭐니? 건물주라고 그런다면서요. 건물주, 오케이. 한번 계산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월세를요. 월세를 내가 100만 원을 받겠다, 매월. 매월 100만 원을 받는다라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 뭐가 있어야 되겠어요? 건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다못해 뭐예요? 그렇죠? 방 2개에 화장실 하나짜리 서울에 있는 작은 아파트 또는 빌라라도 가지고 있어야지 월세 100만 원씩 받지 않겠습니까? 맞죠? 평수 뭐 그렇다고, 집값 요즘 많이 올랐으니까 한 15평 잡을게요. 그렇죠? 자, 그러면 방 2개에 화장실 하나짜리 빌라 15평. 서울, 이 지하철 역세권에 있는 거 얼마나 해요? 얼마입니까, 지금 빌라요? 그 예를 들어 5억이다. 자, 그러면 여러분 5억이라고 하는 종잣돈이 있어야지 매월 100만 원을 버시는 거죠. 맞잖아요. 내가 5억짜리 건물이 있고 거기에 대출받은 금액도 없고 나가는 이자도 없고 그냥 이거를 고스란히 월세를 주었을 때 거기에서 월세도 나한테 100만 원씩 들어오는 거잖아요. 5억이 있어야 돼요. 3억, 2억이 있어야 돼요. 맞죠? 그런데 이거 가지고 있는 분들이 얼마나 되겠느냐고요. 솔직한 이야기로 100만 원 주식 투자 100만 원, 300만 원 하시는 분들이 이거 5억 있었으면 그만큼은 하셨겠습니까? 아니죠. 그러면 월세를 받으면서 내가 100만 원씩 받고 싶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신 거예요? 내가 50만 원 가지고 100만 원 만들어보겠다. 1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 만들어보겠다. 300만 원 가지고 100만 원 만들어보겠다라고 해서 주식시장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왜 공부 안 하세요? 그런데 남들이 주는 것만 가지고서 어떻게 매매를 하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이거 생각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공부하시라고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두 번째, 치킨집이나 하지 아마 이런 생각 많이 하실 겁니다. 아유,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예전에는 그랬잖아요. 아유, 회사 다 때려치고 퇴직금 받아갖고 내가 그냥 동네에다가 괜찮은 치킨 호프집이나 하나 차려가지고 편하게 장사를 하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여러분, 장사하고요, 사업하고 이거 기준을 잘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런데 여러분 장사 안 해보셨죠? 저는 해봤다니까요. 해봤습니다. 동작구 상도시장. 상도시장에서 맨 처음에 장사할 때 아주 작은 가게에서 튀김기 두 개 갖다 놓고 통닭 팔았어요. 그리고 나서 잘 돼가지고요, 유통 사업도 해봤습니다. 하다가 어떻게 했어요? 쫄딱 망했죠. 왜? 모르니까. 그런데 그걸 얘기하자는 게 아니라 치킨집 여러분들 하시게 되면요, 하루에 몇 수 팔아야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이거는 정말 여러분들 깨달으셔야 돼요. 한 마리의 마진율 50%라고 잡았을 때 여러분 얼마나 팔아야 될 것 같습니까? 그런데요, 돈 많이 벌면 뭐합니까? 온몸에서 물론 다들 그 자부심을 갖고 일하시는 분들도 계시지만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남들 다 쉬고 있을 때 일해야죠. 그렇죠? 남들 다 어디 막 특히나 5월 달에는 더 그래요. 저는 그랬어요. 5월 달에 가족의 날씨 얼마나 좋습니까? 다들 막 야유에 가면서 막 이만큼씩 튀어가지고 가. 그러니까 물건 사가지고 가니까 기분은 좋죠. 그런데 그거 보고 있으면요, 나는 여기서 지금 뭐하고 있는 거지? 저는 이런 생각이 들더라니까요. 여러분, 남들 쉴 때 쉬어가면서 같이 공부하면서 이렇게 수익을 낼 수 있는 주식시장 얼마나 좋습니까? 공부 조금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치킨집이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장 한 명, 직원 쓰시면 되죠. 많이 수익 많이 봐가지고. 마지막으로 편의점이요. 제가 이거 보고서 깜짝 놀랐습니다. 이거 기준이에요. 편의점 중에 7자 들어가는 데 하나 있죠? 제가 여기 본 건데 월 4,200만 원의 매출을 올리면 얼마 받아간다 그래요, 점주가? 그냥 나온 대로만 제가 말씀드리면 22%래요. 그러면 여기에서 차 띄고, 포 띄고, 이건비 띄고, 월세 내고 뭐하고 하면요. 한 달에 벌어가는 돈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현재 시장이 이렇습니다. 경기가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종잣돈 내가 이거 300만 원, 500만 원 들고 있어봐야 뭐해. 이걸로 예금 넣어봐야 돈, 이자라고 꼴락 나오기나 해요. 세금 떼고 나면.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식시장에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거 300만 원 가지고, 그거 200만 원 가지고, 그거 500만 원 가지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다고요. 왜 도전을 안 하시는 거예요? 공부하시라니까요, 여러분. 공부 조금만 하시면요. 300만 원 가지고서도요. 얼마든지 한 달 생활비 뽑으실 수 있어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제가 정말 지금 피를 통하면서 말씀을 드립니다. 한 방 노리지 마시고요. 300만 원 가지고 벤츠 살려고 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그런 어떤 일확천금에 대한 그 꿈만 버리시면 얼마든지 혼자 사실 수 있습니다. 아시겠죠? 꼭 기억하시고 오셔서 공부하세요. 여러분들과 계속 함께할 수는 없습니다. 일정 기간까지만 딱 여러분들 이렇게 공부하고 더 이상 안 가르쳐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빨리 오셔서 공부하시기 바래요. 아시겠죠? 오케이. 자, 정말 피를 통하는 마음으로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렸어요. 자, 좋았어. 나도 올해에는 공부를 한번 좀 해봐야 되겠어. 오케이. 내가 차트 매니저랑 한번 해봐야지. 첫 술에 배부를 수는 없겠으나 내가 천천히 한번 따라가 보겠어. 라고 마음이 드시는 분들. 노란톡방으로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지금부터 휴대폰 준비하시고요. 제가 안내하는 대로 여러분들을 따라하시면 분명히 좋은 성과 나타나실 거예요. 지금부터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릴 테니까 빠르게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노란톡방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열강을 해주고 계신 차트 매니저 이정혁 전문가. 공부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노란톡방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장기적인 목표 세우기의 중요성, 그리고 종잣돈 만들기 관련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종잣돈 만들 생각하면 좀 막막하다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불가능한 일은 절대 아니다. 오늘 같은 하락장에서는 공부에 조금 더 마음을 다잡으면서 공부에 집중하면서 시간 보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싶은 생각이 드네요. 두 가지 방법 마련되어 있으니까요. 편하신 방법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는 QR코드입니다. 카메라 앱,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앱을 실행을 하셔서요. 여기 TV 화면에 나가고 있는 네모난 QR코드 인식시켜 보시기 바랍니다. 제대로 인식이 되면 노란색 링크 나타나고요. 그 링크 탭하셔서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를 입력하세요. 라고 뜨는 알림창에 7788, 숫자 4자리 7788 입력하시면 입장에 성공적으로 완료가 됩니다. 가급적이면 한 번에 정확하게 입력하셔서 입장하시기 바라고요. 여러 번 틀리면 입장이 제한되기 때문에 7788 잘 기억하셔서 입력하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QR코드 말고 문자메시지가 더 편한 분들도 분명 있을 겁니다. 샵 3772번이고요. 이정혁이라고 적어서 보내주시면 됩니다. 이때 통신비는 따로 100원이 부과가 되니까 이 점 참고하시고요. 내용은 이정혁 세 글자만 적으시면 되고 번호는 샵 3772번입니다. 보내주시면 저희가 참여 코드와 함께 링크 주소 보내드립니다. 마찬가지로 같은 단톡방 연결되니까요. 두 가지 방법 중에 하나만 선택하시면 되고요. 링크 받아서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7788이라는 점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앞서 예고하신 대로 제약바이오즈를 쭉 한번 훑어준다고 하셨으니까 오늘 같은 많이 깨지는 시장에서도 사실 지수보다 훨씬 더 아웃포폼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제약바이오즈 궁금하신 분들도 오늘 얼른 입장하시면 좋겠네요. 이렇게 오늘의 마지막 노란톡방 입장 안내를 도와드렸고요. 계속해서는 내올매매기법 확인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들에게만 알려주려고 했었던 내올매매기법 공개해 주시죠. 지금서부터는 여러분들 매매에 도움이 되시는 매매 패턴 한 가지를 안내를 해드릴 건데 제가 너무 열정을 더해서 했더니 지금 몸에서 열이 후끈후끈 나고 있어요. 여러분 본업에 충실하세요. 주식은 여유 있을 때, 시간 있을 때, 그때그때만 잠시 잠시 하시면 되는 거지 본업 빡 하시면서 이거 집중하시고 그러면 안 돼요. 꼭 기억해놓으세요. 여러분 아시겠죠? 내올매매는 뭐냐 그러면 내려올 때 매수하니까 올라가더라예요. 그래서 이 저점을 잡아내는 패턴인데 하단에 침수 구간이 보이고요. 거기에서 조정의 구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려요. 올라갈 때는 안 사 안 사. 내려갈 때 조정받을 때 살게. 그래갖고 딱 샀더니만 화살표가 띵하니 보여요. 오케이 오케이. 야 홀딩하라고 하네. 프로그램에서 추세가 상승을 할 거니까 홀딩하라고 하네. 홀딩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전에 공부했죠? 자동매도로 5%, 7%, 10%에서 자동으로 매도 설정을 해놓으시고 편안하게 대응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우리가 이 내올매매로 적용을 해서 매매했던 종목들 예시 종목들 한번 보도록 할게요. EMnet, EMnet. 여러분, EMnet 가지고 왔습니다.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기억나시죠? 오늘 오전에도 언급 드렸어요. 어때요? EMnet, 우리 이미 수익 냈던 종목이에요. 고점까지. 이렇게 고점까지. 그리고 나서 지금 오늘 기준, 지금 제가 오늘 오전에 봤을 때 오늘 지금 제가 나올 때까지만 하더라도 매수가 대비한 14%에서 15% 정도 수익권이었을 거예요. 그렇죠? 왜? 밑에서 잡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밑에서 잡았느냐? 다른 거 말씀 안 드릴게요. 위에 칸과 아래 칸에 물이 찬 자리만 찾으시면 되는 겁니다. 위의 칸과 이 보조지표 중에서 위의 칸과 아래 칸에 위의 칸과 아래 칸,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 EM을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조금 시간은 걸렸으나 5%, 7%, 10% 수익 내고 나머지 물량 홀딩에서 따라가는데 이때 놓쳤어요? 이때 놓쳤어요? 그 자리를 다시 노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밑에 구간에서 다시 진입을 해가지고 수익을 낸 종목이었는데 여러분들은 이 구간들만 보셔라. 이 구간. 물이 찬 자리에서만 내가 들어간다라고만 기억해 놓으시면 되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종목. 원익큐브예요. 원익큐브. 마찬가지죠. 여러분 원익큐브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목입니다. 지금 현재 꽤 큰 수익을 여러분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자, 보시면 위의 칸과 아래 칸 동시 EM을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조금 시간은 걸렸으나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 근데 이때 매수를 못했어요? 그러면 또 자리를 찾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전에 들어가가지고 수익을 지금 현재 이렇게 내고 있는 종목이 원익큐브였어요. 근데 원익큐브와 마찬가지로 저렇게 물 찬 자리들이 나오는 종목들은 뒤에서 또 찬다, 안 찬다? 내려오게 되면 또 차는 자리가 또 나와요. 그런데 혼자 물 찬 자리에서는 매수한다, 안 한다. 혼자 물 찬 자리에서는 매수하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주가가 올라갔다고 하더라도 혼자 물 찬 자리에서는 매수하지 말고 종목과 타협하지 마세요. 아시겠죠? 내가 세워놓은 기준대로만 움직이는 거예요. 자, 다음 종목 하나 더 볼게요. 한양 디지텍. 한양 디지텍. 우리 노란톡방에 계신 분들 현재 수익권이시죠? 그렇죠? 자, 뭐예요? 이거 왜 들어갔어요? 한양 디지텍 왜 들어갔어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에서 지금 현재 수익권이시죠? 한양 디지텍 수익권이시잖아요. 그렇죠? 자, 그리고 나서 또 물 찬 자리가 나오는지 보는 거예요. 혼자 물 찬 자리에서는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 거예요. 한양 디지텍. 그래서 여러분들과 함께 공략을 했던 종목입니다. 자, 마지막 종목 하나만 더 볼게요. 해성 DS예요. 해성 DS 들고 계신 분들 많으실 거예요. 이거 제가 방송에서도 종목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어때요? 이때서부터 말씀을 드렸어요. 계속 매수하신 분들 계속 계셨습니다. 지금 꽤 큰 수익권이실 텐데 이때에도 왜 들어갔느냐.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나머지 물량 홀딩 했는데 한 번 나온 종목은 뒤에 또 나온다 안 나온다. 또 나온다니까요. 기다리시면요. 또 나와요. 그래서 한 번 수익을 내고 확 버려버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관심 종목에다 싹 넣어놓는 거예요. 메모 싹 달아서 몇 월, 며칠 날 몇 프로 수익. 딱 메모 달아서 딱 관심 종목에 넣어놓고 나서 가끔 가다가 커피 한 잔씩 하시면서 보다가 얼라려 봤더니 어때요? 위에 칸과 아래 칸 동시에 물 찼을 때 매수하고 화살표 보이면 홀딩 5%, 7%, 10% 매도하고 또 나머지 물량 홀딩에서 가는 거죠.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 있는 방법은요. 무수히 많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도 굉장히 강조를 해서 드렸던 게 정말 실력 있는 전문가 분들의 매매 패턴, 매매 기법들 굉장히 많아요. 저 또한 저거는 어떻게 하는 거지? 배우고 싶은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을 뿐 배우지는 않아요. 왜? 여러분 필살기가요. 10개가 저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한 가지만 제대로 하시라니까요. 한 가지만? 한 가지만? 여러분 운동선수가 자기만의 주특기가 있다라고 하죠. 그렇죠? 저 친구는 뭐가 주특기래? 저 친구는 뭐가 주특기래? 유도하는 사람들 중에서 들배지기를 잘하는데, 테니스 치는 사람은 뭐를 잘하는데, 골프 치는 사람은 뭘 잘하는데, 주특기가 하나씩 있단 말이에요. 그것만 잘하셔도 돼요. 매매 패턴도 한 가지만 잘하실 줄 알면요. 종목이 넘쳐납니다. 내 투자금이 모자라서 매수를 못할지언정, 종목이 없어서 못하지는 않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꼭 이러한 것들 공부를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해서 여러분 함께 계속 실시간 브리핑, 그리고 영상으로 어떻게 대응을 하셔야 되는지도 알려드리고 있고, 그리고 오프라인, 이번 달에 진행할 겁니다. 이번 달 말로, 마지막 토요일 정도로 지금 제가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오프라인 스터디 진행할 거예요. 지금서부터 해서 부산도 갈 거고요, 서울에서도 할 거고, 제주도도 가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여러분들, 네올매매 차트 설정과 모든 어떤 매매 패턴들 어떻게 잡아내는지, 3시간에서 한 4시간 정도 강의할 예정에 있으니까, 노란톡방에 들어오셔야지 거기에 참여하실 수가 있어요. 아시겠죠? 해서 여러분, 오늘 히든 종목 설명드리기 전에, 마지막으로 노란톡방 입장 방법 다시 한번 안내해 드릴 테니까요. 빠르게 입장하시고, 오늘 매매도 파이팅 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지금부터 노란톡방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입장 방법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진짜 마지막 안내가 되겠습니다. 노란톡방 함께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늘의 마지막, 우리 차트매니저는 월화수 출연이기 때문에, 다음 주 월요일까지는 이 방 열리지가 않습니다. 내일장도 대응하셔야 되고, 목요일, 금요일 차트매니저와 함께 시장 대응하고 싶다면, 얼른 지금 마지막 기회니까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휴대폰 사용하시는 분들은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앱 실행하셔서요. 여기 나오고 있는 QR코드, 사진 촬영하듯이 가져다 대보세요. 스캔이 완료되면서 링크가 나타날 겁니다. 노란 링크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고, 이때 참여코드 7788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문자메시지가 편하신 분들은 샵 3772번 이용하세요. 샵 3772번으로 이정혁이라고 세 글자만 딱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링크 전송해드립니다. 링크와 함께 참여코드도 다시 알려드릴게요. 7788이고요. 입장하고서 인사 꼭 남겨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50분, 11시 50분, 12시 되면 닫히는 방이니까, 얼른 입장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코너입니다. 공약주 소개를 드려야 되겠죠. 네올메의 기법에 걸린 종목들, 오늘은 뭐가 있었을까요? 차트매니저님, 알려주세요. 오늘의 히든 종목입니다. 두 종목 준비했으니까 빠르게 진행하도록 할게요. 첫 번째 종목, 바로 두산 테스나입니다. 로봇과 반도체 등 첨단 신사업의 본격화를 하면서 속도를 내고 있는 종목이고요. 반드시 우리가 체크를 하면서 관심을 가져야 할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어머나, 어머나, 어머나. 차트매니저 상단에 있는 종목들 잘 매매해요, 안 해요? 잘 안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주가가 더욱더 상승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판단이 들었기 때문에 오늘의 히든 종목으로 가지고 왔는데요. 어때요? 추세는 우상향으로 추세가 그어져 있고요. 중간중간에 대량의 거래들이 이루어진 모습들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만약에 고점에서 이 거래량들이 다 쏟아져 나온다. 또는 갑자기 말도 안 되는 추세가 꺾여버렸을 때는 위험한 신호라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겠으나 지금 이렇게 상승하고 있는 추세를 확대를 해서 보니까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충분히 기술적으로도 우리가 따라 붙을 수가 있고 이 종목이 지금 현재 신사업에 속도를 내고 있는 로봇이라든가 관련되어 있는 그 AI 관련되어 있는 부품들 또는 그 신사업에 관련되어 있는 성장들은 성장세가 작지 않다라고 분석가들은 지금 분석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가요? 아니요, 아니요. 충분히 저평가받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하단에서 상승을 했는데 거래량들이 계속 올라가는 중요중요한 라인에 지금 자리를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예요? 계속적으로 지금 수급이 들어오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해서 안전벨트 정확하게 매고요. 저점 관리를 얘네들이 지금 이렇게 하면서 지금 올려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하게 대응 전략을 수립해놓고 대응한다라고 하면 어때요? 마음 편안하게 대응할 수 있는 종목. 두산 테스나이고요. 그래서 오늘 오전에 차트를 봤어요. 어느 부분서부터 공략을 해야 될지를 보기 위해서. 자, 5일선 지지받는 모습이 나왔고요. 자, 이 구간이에요. 이 구간 내에 주가가 형성이 되어 있다고 하게 되면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종목입니다. 해서 두산 테스나 첫 번째 공략 지점은 이 구간이 될 거고요. 아래에 의미 있는 지지 라인이 지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지지 라인을 확인을 해가면서 대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월봉을 보시더라도 어때요? 상승이 나오고 이 거래량들 다 어디 갔냐고요? 상승이 나오고 나서 충분한 조정이 이루어졌었고 밑에 절반 라인까지 조정을 준 이후에 다시금 상승 패턴으로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많이 먹고 소화시키고 다시금 식사 때가 왔다.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을 하시면 좀 편안하게 매매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해서 두산 테스나. 시모스 이미지 센서 성장이 지속되고 있고요. 계속적으로 외인들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으며 11월 이후에 충분한 조정의 구간을 거쳤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해서 따로 대응 전략 영상 찍어서 다시 올려드릴 테니까요. 함께 공부해서 매매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고형이에요. 고형은 기존에도 제가 히든 종목을 한번 가지고 왔었는데 그때 진입하셨던 분들 지금 다 수익권이실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가지고 온 이유. 놓쳐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가 반드시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요. 반도체 검사 기술과 메디컬 로봇 시스템. 여러분 이 메디컬에 관련되어 있는 로봇 시스템도요. 우리가 무시할 수 없는 섹터입니다. 반드시 체크를 좀 해놓으시기를 바라요. 성적 어때요? 괜찮습니다. 성적표 봤더니 괜찮아요. 하단 부분에서 어때요? 상단에서 하단까지 눌린 이후에 하단에서 거래량들이 집중이 되고 있는 모습이에요. 여러분들이 여기만 보니까 고점이네 라고 하시는 거예요. 고점 아니에요. 저점이죠. 그래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보고 있는데 상단에 이렇게 점선을 쳐왔어요. 여기를 뚫어준다고 하게 되면 굉장히 큰 폭의 상승이 나타날 수가 있기 때문에 이 구간 내에서 굉장히 얘네들이 롤링을 할 수 있는 흐름들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오전에 차트를 봤더니 바로 뚫어주지 않고 승고륙이에 들어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우리는 땡큐죠. 우리는 땡큐예요. 이 구간 내에서 첫 번째 공략을 한번 해볼 수 있는 종목 고영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고영. 왠지 좋은 모습을 우리에게 안겨줄 수 있을 것 같은 그러한 종목이다. 그리고 아래에서 21선이 따라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전략을 수립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월봉이에요. 월봉상에서 상승 이후에 조정이 나와야 되임에도 불구하고 꼬리가 달리면서 조정을 주었고요. 밑에 라인이 있는데 이 전에 어디예요? 고점 확인해보세요. 이 라인이다 라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도망 나갔어요? 안 나갔어요? 안 나갔다. 고점이다, 아니다, 아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우리 노란톡방에서 다시 또 똑같이 영상 올려드릴게요. 고영. 시스템 반도체 부품 사업이 확장이 되는 모습이고요. 반도체 검사 장비 수혜를 볼 수가 있다. 그리고 계속적으로 기관 쪽에서 수급이 들어오고 있는 종목입니다. 대응 전략 다시 한번 영상으로 찍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고영 이전 공략주로 제시해서 현재 이미 30% 넘게 수익을 내고 있는데 다시 한번 볼 기회가 왔다. 그리고 두산테스나 신고가에 도전한다. 두 종목 공략주로 주셨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전문가님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계좌를 무럭무럭 키워드리는 머니 키워드림. 저희가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도 오전 11시에 돌아오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